그 효능을 인정받았던 논의가 만성염증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? 논의는 식물성 화학물질인 파이토케미컬을 약 200여 가지 이상 함유하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스코폴레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을 확장시켜 염증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염증 유발 물질인 일산화질소의 생성을 막아 염증 자체를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. 실제 스코폴레틴 성분이 풍부한 논의가 염증을 차단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논의 섭취 4시간 후 염증 반응으로 인한 발바닥 부정 수치가 약 73% 감소했다는 동물실험 연구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또한 논의는 만성염증으로 인해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요. 논의 속 프로제노닌 성분이 노화된 세포의 재생을 도울 뿐 아니라 손상된 부위를 빠르게 재생하는 것은 물론 암세포 번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.